롱뿌라방에 있는 기차역 입니다. 롱뿌라방에서 비엔티안까지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미니밴을 픽업 해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. 자 검사하나요? 50분 출발인데 기차가 지금 도착했습니다. 저는 이제 2번 칸 두번째 기차에 탑니다. 번호는 04C 지금 중국에서 온 그 북쪽에서 와서 중국 여행객들이 여기서 내리고 있나봐요. 중국 여행객들이 여기 내리고 우리는 비엔티안으로 갈 겁니다. 중국 여행객들이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. 중국 여행객들이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. 공사님, 저 앞쪽이네요. 공사씨 저 앞쪽이네요. 아이고, 저리 다 안겨요. 완전히 다 안겨요. 고고고고고. 고고고고. 고고고 고고고. 한사시 한사시 한사시